2. 미포의 천적 야스오를 밴 어... 미포의 천적 야스오를 밴 하자 어, 1픽이 야스오 했는데 아, 어차피 적도 밴을 밴 써 어차피 적도 밴할 걸 알아서 야스오 밴함 밴을 밴함 지금 반대에 유튜버 있어 저격 중 오케이 아버지 오졌다 아버지 잘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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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넘겨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. 아무리 봐도. 아다리 맞았어. 아 상대는 2억인데 나는 1억이네. 내 손해잖아. 똑똑 자율행 자리 남습니까? 아 세자 세 명 하고 있습니다. 물론이요. 헬로우. 자율행 자리 남습니까? 자율행 자리 남습니다. 근데 방금 시작했어요. 손 잡고 와야 될걸요? 네 명 안 되지 않아? 한 명 친구 데려오면 더 좋고요. 아 역시 인싸들의 방이라 그런가 친구를 필요하네요. 알겠습니다. 네 친구 한 명 데려오세요. 끝나갈 때 집에 오도록 하죠. 빠이오앤. 빠이오앤. 왜 이렇게 큐티 큐티 해 주셨지? 그렇게 보이고 싶으신가봐. 날개나 먹어야지. 날개란을 먹는다고? 바위게. 큐티하네. 나도 좀 큐티하네. 요즘은 큐티납이 대세인가 보다. 큐티. 샤구바나. 큐티해. 샤구바나. 큐티 구멍. 싫어. 몽님은 큐티 하지 마세요. 왜. 왜 방금 못 들었어? 맞아. 뭐요? 이 큐티한 대세 해 주는데. 샤구바나 하시더랬는데. 샤구바나. 못 들었어. 샤구바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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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한 놈만 팬다. 걔가 얘야? 어 와드네. 어 와드 모르는데. 뭐하지. 도와주세요. 어디로 갈까. 솔킬 나겠는데. 어시은 어시 정도는 줄게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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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도와드리죠. 쩔 앵몬님. 화이팅. 전 전령을 먹겠습니다. 앵몬님 제가 죽는다고요. 안 죽는다고요. 으어어. 으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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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니깍 오죠. 역시 개구멍. 그래서 잡았다. 하하. 잘했다. 난. 난 게이든. 눈이 딱 돌았어 거기서. 어 나 또 열받는다. 어 뭐야. 끝났다. GG. 네! 더 쉬운 게임이야 맞아 이거 빨리 제일 freezer 쟤네 유튜브인 척 하자 계속 네 한 명 잡아 매도야 까지 아 진짜... 스빙급했어. 오예에에. 개구멍 물러주지... 훈련호란. 속았어 쟤. 아하하하하, 개 웃겨. 역시 3명이 하늘을 쳐다보면은 일단 실력일 리가 없는 데네. 어 쟤도 갑자기 오케이한다. 같이 쳐다본다는데. 어울려 아무거나 유림도 꼬시자 듣는 메타구나 무한갱 선언 스카너야 나 그 발언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미쳐날뛰다 기억만 하고 마텀갱을 위해서 와드를 안전하게 깔아주겠습니다 아니 심지님 시청자가 와서 친구비 입금하고 가는데 이게 뭐야 잘 받으세요 이러면서 오는 거 같은데 나도 만원 받았어 어찌가 이게 뭐야 아 누구에요 바텀만 갑니다 오늘 저도 바텀만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제가 가서 힐 많이 먹게 드릴게요 제가 힐써서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누구야 아이큐 추적한다 나한테 방법하니까 아이큐 추적이요? 아이큐 추적 아이큐 추적 아니 누가 누구야 아이큐 추적하는거이 배너란다 진짜 에어 좋은 척 난데 맞아 착각할 수 있어요 신지를 위에서 떴다고 할 수 있다고요 왜 나한테 후원하지 않았냐 밴이다 왜 딴 사람한테 하냐 네 그렇게 해놓을 수가 있겠군요 아니 근데 신고비 주니까 좀 없어 보이잖아 너무 퀸 밖에 안갈거에요 바텀은 오케이 오케이 여기 140원짜리 나온다 140원짜리 내가 먹어야돼? 어 너가 먹어 어어 죽네 누가 죽네 어어어 아 이슬이는 좀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좀 멀었다 좀 멀었죠 치고 아 다시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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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빈민 살려보세요 살려주세요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갑니다 살려 살려 달려 버티고 있을게요 버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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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가면 돼 뒤로 가면 돼 뒤로 가면 돼 아무 전 다했어 그렇지 어 이거 다정리하는 그림인가요? 큐 아 안돼 우와 존여라니 이게 살았네 맞쟎노 아니요 이제 이즈리얼님 네 죽고 싶어도 못 죽으세요 그 아이템이 나왔거든요 멋있어 네 존엿 빠짐 예 존엿 빠짐 우와 러브샷인가? 멋있었다 모자 씌워졌다 피들한테 그러네 개캐지인가 저거 귀여워 나에 JIMgie alrededor 다 놔줬네 히히히힛 혼자서 던지면 트롤이지만 다섯 명이 던지면 한타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Watch 오케이 괴병헌이다 물절은 보다고오오오오오 시이까 쿠 우와 ya 다iti 와 해당 분들입니다. 와 최고다 최고 무좋다 거기서 안해도 된다 아닌거같네요 희망을 해치마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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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소리 wick 별로 다른 것 없는데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밀당을 잘 했잖아요 인정 수고오 수고오 엄기오~~ 어 reopen 위드를 위해 오OO 3잔 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나 먹는거 아니에요 방금 제가? 아 그거 종이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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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포즈션 두개 있는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오 리얼련? 효율이 얼마나 많은데? 당연히 캐리 하시겠죠? 그 미드가 센스있게 당연히 캐리 하시겠죠? 당연히 캐리이시겠죠? 당연히 캐리 하시겠죠? 이렇게 돌아가세요 위쪽으로 돌아가세요 무서운데? 아 이거 거슬리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친절 친절했다 잠깐만 여기도 여기 더 똑같았네 우리팀이 아 뭐야 와 치열하다 역시 팀랭이다 패시브 하나 쌓았어? 덕분에 오케이 달달했고 덫 바로 사라지는데 근데 녹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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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아 이거 이거 식으려고 해요 아 맞어 저런게 있었지 저거 식어가요 저랑 게 있었지 이 차가 식기 전에 나 집 가야되나? 까먹고 있었다 홀로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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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반팀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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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완벽한 완벽한 케어였다 나이스 나이스 안 돼 안 민다 안 민다 오케이 포브리인데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 텐탈라고 그걸 느낀거지 아 뭐야 나 신발 왜이래? 와우 왜 이렇게 와 더 빨리 깔겠다 와 너 뭐지? 인메타잖아 와 궁 계속 쓰겠네 와 와 아이러니가 너무 웃겨 왜 이걸 갖지? 색깔 비슷해요 폭풍갈퀴랑 파랑캐슬이네 파랑캐슬 여기 파랑캐슬 약간 다들 생맹인가? 오케이 갑시다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제가 몸하겠습니다 어 뭐야 타워 없네? 타워 없네 파이팅 응원들 안정부다 없어져드렸습니다 디드라마가 불 꺼졌다 탑이다 탑이다 비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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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원 주로 갑 구원 떨어짐 구원 떨어짐 구원 오졌다 로즈 나이스 여기 아래 주꾸미 맞으면 좋아 주꾸미 맨날 돌아 저거 방어막 방어막 맨날 방어막 맨날있네 나이스 어 아싸 뭐 오우 예에 갑자기ё어씨 들어왔어 가만히는데 파랑캐틀 좋은데? 파랑캐틀 아니에요 그 Portuguese 안돼 여정외관 가려그러는데 그런다 정수약 탈자 가라고 잉몬아 파란거 가 정수약 탈자 파란거 도수견산보 가려고 마나모네 앉아 사실 유명 무희에요 아 그랬구나 아 좋네요 표나 아 펜데나신구나 파란색이니까요 에이네네네네 라인 끄고 이즈를 라인 끄고 있는데 이즈, 이즈 나 노리고 있어 이로네 그로내 oy 이봐 이벌해 죽는다 이즈 죽기자요 아 아 잠깐만 잠시만요 저 아파요 에헤헤헤헤 전야지롱 오오오 1 바게트 병사에다 치고 궁 어 잠깐만 잠깐만 진짜 아 얘 날래! 아하하하하하 아하 매드무비 찍어줬다 아 냄도해라 어디 올리지 말고 어디 올리 닉네임 가리고 흐흐흐 아 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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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나한테 오징어 아 한 대 여기 한 대 이즈 한 대 원 닐로 잡았어 오 나이스 내가 걸게 나이스 스웨인 스웨인 아 외쳐 스웨인 누가 좀 터져 다 터지게 와아하하 와아 와아 척 대박 레전드다 레드무비 레드무비 내가 올려야지 이즈 말고 유튜브 도웨인 이즈입니다 와 뜬 장면 나왔다 너무너무 치열해 그래도 우정 치열했다 라카니 네 오면은 오 오 여기여 궁님 여기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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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엄청 엄청 아 레드무비 박은 안돼 망한다 쟤네 어 친구들 많이 있는데?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어 저 궁극다스 하지만 소나카 소나카잖아 내가 왜 나왔던거 같은데? 진짜 역시나 가즈가 가즈아 오우 이미 피가 다 찼어요 이미 죽겠다 아 잘하나 죽어야 아 죽어야 죽였다 정수케틀룩이기다니 아바라케틀하세용 승리도 파란색이네